매년 소각장 및 매립지 처리 비용이 인상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서울시가 정책 방안을 통해 제시한 봉투 종류별 가격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마포구가 2017년 1월 1일부터 매년 증가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합니다. 매년 소각장 및 매립지 처리 비용이 22% 이상 인상되고 있고 특히 올해 5월 말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20리터의 경우 440원에서 490원으로 50원을 인상합니다. 이외에도 5리터는 120원에서 130원, 10리터는 220원에서 250원, 30리터는 660원에서 740원, 50리터는 1100원에서 1250원, 75리터는 1650원에서 1880원, 100리터는 222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또한 봉투별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